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디오 샘플 이벤트에서 스냅 포인트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작업하면서 샘플 등을 많이 활용하다 보면 원샷 샘플 같은 거 많이 쓸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가져다가 드래그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원샷 소스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샘플 넣었는데 지금 이게 원래 샘플의 원래 오리지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이 눈금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눈금에 여기 보면 어댑트 두 줌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이 세팅으로 되기 때문에 스냅 버튼 켜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냅을 갖다 대면 내가 정확하게 여기 있는 굵은 눈금, 이 눈금에다가 이 파형을 갖다 놓고 싶은데 지금 여기 빈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조금 늦어요. 어? 그게 아닌데? 넘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제 안되겠다. 스냅 풀고. 예를 들면 단축키는 J죠. 스냅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 다뤘고요. 어댑트 투 줌에 대한 것도 지난 영상에 다뤘습니다. 이게 내용이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꼭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스냅을 다 풀어버리고 그냥 눈대중으로 보면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눈금에 여러분들이 갖다 맞춥니다. 대부분들 샘플 많이 쓰신 분들은 작업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 샘플 가져온 원샷 샘플들이 스냅이 이렇게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스냅 풀고 이렇게 눈대중으로 작업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쉽게 스냅을 켠 상태로도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오디오 샘플의 이벤트를 선택하시고요. 스냅을 끌 필요가 없어요. 스냅을 켜놓은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오디오 이벤트 선택된 그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샘플 에디터가 열립니다. 보세요. 이렇게 샘플 에디터가 열립니다. 샘플 에디터에서 혹시라도 이상한 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맨 위에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축소를 쭉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왼쪽을 딱 보아하니 여백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대중으로 여기 파형이 시작하는 여기에다 갖다 맞추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샘플 에디터에 보시면 왼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S. 그 다음에 문구가 뭐라고 써있냐면 Set, Event, Snap, Point. 벌써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다 이렇게 감 오시죠? Snap, Point를 잡고요.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파형의 시작점을 거의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고요. 탁 놓으면 이게 바로 Snap, Point가 됩니다. 이 Snap, Point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샘플 에디터를 다시 닫고요. 일부러 지금 Snap을 풀었습니다.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여기 눈금 보이시죠? 이거 눈금. 이게 바로 이제 지금 방금 설정한 Snap, Point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큐베이스 프로젝트 창에서 이 눈금에 특히 어댑트 투 줌으로 돼 있으면 줌에 따라서 눈금이 좁아졌다가 펼쳐졌다가 뭐 이렇게 아주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죠. 어쨌든지 간에 Snap을 켠 상태에서 어댑트 투 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파형을 움직여 다니시면 그대로 아까 여기 눈금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박이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Set Event Snap Point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nap Point를 하고 뭐 그대로 고정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들어보면 어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네? 라고 느끼실 수 있죠? 그럴 때는 굳이 Snap 자체를 풀지 마시고요. 안에 들어가서 다시 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느렸네. 아니면 조금 빨랐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시고요.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추면은 다시 Snap은 켜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정박에 딱 떨어지게 맞출 수 있습니다. 원샷 소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일들이 종종 있어요. Snap Point를 내가 새로 잡아가지고 써야 될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원샷 소스들은 그 파형의 시작이 그 이벤트의 시작이 아닌 경우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앞에 여백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벤트에서 이렇게 Snap Point를 재설정해가지고 써주시면 이렇게 간편하게 해결이 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코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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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